그러니까 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열어줘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 좀 참여하고 자기가 좀 주인공이 돼보고 자기가 좀 실천적이어보고 자기가 좀 움직여보는 이 프로그램을 자주 해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참여형 프로그램을 사실 가장 좋은 참여형 프로그램은 운동이겠죠.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? 운동이겠죠.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플라잉워십이라는 금요철야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. 어린이 금요철야를 플라잉워십이라는 이름을 걸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 반부터 11시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. 그러니까 찬양도 한 30분하고 말씀도 한 20분하고 막 이렇게 길게 해도 시간이 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들을 1년 52주 프로그램을 막 짰는데요.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그 풀륙대라고 해가지고 플라잉 육상대회에 물론 작은 예배실이었지만 그 예배실에서 미니 체육대회처럼 달리기만 하는 날 아니면 뭐 직접 공 차는 날 공으로 노는 날 이러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놀이 프로그램을 자주 해줬는데 아이들이 그거 할 때는 확실히 많이 오기도 했지만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은 확실히 자기가 좀 주체가 되어서 이 놀이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이제 아이들이 참여형 프로그램 보면은 막 이렇게 주체가 돼서 막 몸으로 움직이고 막 뛰잖아요. 그 제가 그 2강 때 말씀드렸던 그 매빅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그 매빅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조건 아이들이 이 발부터 머리 끝까지 움직이는 그 놀이를 한 10분 정도 막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땀을 빼고 움직여야 그 더 쉽게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고 더 쉽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자꾸 이 공동체 안에서 너는 표현해도 괜찮은 아이야. 너 함께 해도 되는 아이야라는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몸으로 부대끼고 움직이게 하는 놀이를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이들은 확실히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참여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